돌파 인사 오늘도 역시 해가 뜨지 않았어요 해가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때 LNU 선불로 인해서 다 타고 남은 재들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앞에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모든 차선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서 뒤에 차들은 서행해야 해요. 저 앞에 친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호의무사 한 4명을 달고 가고 있어요. 저 이런데 악어 사는데? 그래. 그러니까 악어 살 것 같아. 지금 짠납대를 타게 왔어요. 지금 짠납대를 타게 왔어요. 아 이런데 너무 이쁘다. 와 김이 엄청 커. 이렇게 형 Truman 스크대는 대부분 소 flexible różne. 아 이런데 고맙다 여기 하나 더orrow에 있다. 이곳에 점점 더 많아서 점점 더 많아서 점점 더 많아요 점점 더 많았어요 점점 더 많아요 점점 더 많아요 자표하는 편당하신가요? 그렇죠 어제 85에서 사온 방을 여기는 지금 공항 여기는 샘플 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비치인데요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변가를 즐기고 있어요 사인을 읽어봤는데 여기 사와도 출몰한대요 대박이다 그 바이밍에서 배우고 싶어요 일단 바로 빌려야 하는 게 ấm 마에ząd foolish 쥐 공항 공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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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